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4 수안 5강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 요점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생누대, 원생누대, 현생누대가 있는데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앞쪽에 있는 시, 그리고 원, 해자를 따서 시원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원생누대의 기간이 가장 길다라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다. 또는 원생대가 중간에 있어 가장 길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생, 원생, 성캄브리아대가 되겠고요. 고, 중, 신으로 기억하시고요. 시간도 기억해 주셔야 하는데 저는 어떻게 기억하냐면요. 54, 25, 66 이렇게 기억하겠습니다. 5억 4천, 2억 5천, 6천, 6백.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시생에서는 최초의 생명체가 나왔겠죠. 자, 다세포는 원생누대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에디아카라 동물군이 되겠고요. 그리고 로디아나 대륙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고생대, 중생대, 원생대 식물을 보면 양치, 그리고요. 거시, 그리고 속시, 번성했다 라는 것이고 거시를 다른 표현으로 침엽수가 번성했다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대멸종이 있는데 대멸종은 띄엄띄엄 또는 퐁당퐁당 이루어졌습니다. 캄, 오, 그 다음에 실, 대, 석, 폐, 그리고 트, 쥐, 백 이렇게 띄엄띄엄, 퐁당퐁당 대멸종이 있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페름기에 가장 큰 대멸종이 있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대의 중요 포인트 보시면 오로도미스키 때 어류가 출현했고요. 실루리아계 때 최초의 육상식물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석탄기에는 산소가 매우 높아졌죠. 그래서 거대한 잠자리가 나타나기도 했고요. 양치식물이 번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양치식물이 석탄이 되었기 때문에 석탄기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생대는 빙하기가 없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주라기 공원, 주라기의 공룡이 번성했죠. 출현은 그 전이 되겠죠. 그래서 트라이아이스키 때 공룡이 출현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해 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